자 전국에 계신 우리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 자 그리고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3월 7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공부 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나마 그나마 미세먼지가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이 파란 하늘 본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날씨가 이게 먼지가 뿌옇게 우중충하니까 괜히 기분도 축 처지고 말이죠. 빨리 좀 맑은 하늘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니까 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험일까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건강관리도 꼭 여러분들 수험 전략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공고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요. 매 시험 때 공고는 월요일 날 공고가 났기 때문에 월요일에 공고가 나지 않으면 이번 주는 아니구나 라고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또 이제 공고 언제나나 이런 걸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난 월요일에 공고가 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공고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기대를 해보죠. 물론 우정사업본부에 전화해보면 항상 모른다. 아직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한 거예요. 매년 보면 공고가 나는 당일날 오전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수험생들에게 평등하게 정보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절대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공고 당일날까지도 그 담당 공무원들은 아직 모른다. 결정된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뭐 결직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인원조사도 하고 다 준비 철저히 하고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떠한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공고 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괜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올해 시험 안 보는 거 아닌가요? 물론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언론에서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재정적자가 또 심각하다 이러니까 이러다가 올해 뽑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 괜한 걱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이미 우정사업본부에서 올해 시험을 시행하겠다라고 사전 공지를 올려줬고 물론 아직까지 공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2016년도, 2018년도 그 이전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가 그나마 적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정사업본부가 뭔가 일처리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리 올해 시험이 있을 거라고 이전과 다르게 사전 공고를 올려줬고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우편미 꾸명상식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자료 제공도 했고요. 따라서 올해 시험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행을 될 거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라고 하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조만간 어떠한 소식이 있겠죠. 괜히 시험 공부, 이 계리직 시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계리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직렬이 그렇긴 합니다만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게 멘탈, 마인드 관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괜한 걸로 스트레스 받고 우왕좌왕하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이렇게 하루 이틀 시간 날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여러분들 계획 세우신 대로 그대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돼요. 공고야 이번 주에 나나 다음 주에 나나 3월 중으로는 나지 않겠어요? 예상으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월 중으로는 아마 공고가 나지 않을까 보통 이러다가 올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분명히 않을 거고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늦어져야 7월, 8월 정도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래봐야 한 달 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어쨌든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전과 다르게 여러분들께 미리 정보도 알려주고 해서 그나마 여러분들 큰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던 대로 계속 진행하시라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려요. 이게 공고가 언제 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선발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그렇죠? 워낙 2018년도 시험 때 갑작스럽게 증원으로 해서 공고를 내고 난 이후에 인원을 증원해서 300명이 넘는 인원을 많이 선발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올해는. 그렇게까지 선발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채용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 시험 보느냐. 언제 공고를 하느냐. 이런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괜히 우황장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려요. 계속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니까 괜히 뭐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괜히 이상한 정보에 휩쓸려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유파발이나 저희 에디온에서 제공하는 유상통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시던 대로 공부하시라. 그러면 제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파발은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요. 이전 라이브 특강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네요.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원주 스튜디오가 이전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자가 없은지 벌써 문자가 왜 이렇게 일찍 띄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2, 3주, 3주 됐나요? 벌써. 그리고 지금 이 유파발을 촬영하고 여기에 있는 스튜디오 장비는 다 철거를 하고 다 뜯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비 다 옮겨서 또 그쪽 새로운 스튜디오에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연결했는지 다 까먹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유파발은 합격자 인터뷰나 수강생 여러분 인터뷰는 좀 생략을 하고 그리고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시험 공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우리 컴퓨터 일반 학습 요령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스튜디오 문짝이 없는데 저희 아시잖아요. 제 딸아이 하나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놀러왔다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인사나 하자. 들어온 김에 그래. 이런 김에 이리 와. 아니 뭐 숨어서 안 들어와도 돼. 자 여기 카메라 보이지? 바로 제 딸아이입니다. 이름은 채원이라고 하고요. 라이브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올린. 지금 굉장히 크죠.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생일 축하송이나 도미노 그때는 그게 아마 한 3년 정도 전일 거예요. 아마 4살 때였어? 4살 때였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간 지 이제 3일 됐나? 학교 재밌어요? 인사, 인사 좀 해. 자 여기 아빠 강의 수강하시고 계신 수험생 분들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뭔가요? 이째. 이름이 이째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점점 저를 닮아갑니다. 이거 아들이면 모르는데 딸이 점점 저를 닮아가서. 왜 웃는 거야, 왜. 인사하고 가자. 자, 인사하고 가자. 자, 얼른 인사. 아, 참 당황스럽네. 뭐 이렇게 한번 또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조만간에 지금 이제 880만 정도 도미노 영상이 880만 뷰 정도 찍었고요. 생일 축하송이 한 650만인가 정도 찍었는데 곧 이제 천만 뷰의 유튜브 스타가 되지 않을까. 자, 이전에 라이브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대출 내고 힘들다고 유튜브로 돈을 벌어주고 있는 기특한 체원이었습니다. 아유, 당황스럽다. 자, 그러면 이번 유파발에서는 그냥 또 바로 끝내면 너무 서운해도 하시니까 전체적인 컴퓨터일반 관련된 학습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좀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컴퓨터일반은 어려운 과목이죠. 게리직에서, 이게 갑작스러워서 이게 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까먹었어요. 게리직에서 가장 어렵고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컴퓨터일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은 욕심을 좀 버리자. 너무 한번 공부할 때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려고 확실하게 뭔가 좀 공부를 하고서 뭔가 좀 남아야 되고 공부를 하고 나서 막 문제도 막 풀려야 되고 이래야 공부를 한 것으로 이제 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컴퓨터일반 진도가 너무 느려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컴퓨터일반 학습 과정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로 시작하시거나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빠른 속도로 일회독을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달 안으로 끝내도록 강좌수가 많다 그러지만 사실 강좌수 10분 20분 되는 그러한 강좌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시간만 할당하시면은 한 달 안으로 충분히 일회독하실 수 있어요. 복습을 너무 하지 마시고요. 일회독을 하실 때는 각 챕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풀지 마시고 강의 하나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바로 다음 강으로 넘어가세요. 뭐 한 시간 강의 들었는데 복습을 막 몇 시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한 번 강의 들으셨으면 아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다음 강좌 계속 넘어가는 식으로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강좌심만 수강하신다면 꾸준히 학습하시면 한 달 안으로 충분히 일회독하실 수 있어요. 이제 항상 많이 하시는 질문 또는 이제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컴퓨터 일반 일회독을 했는데 당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IQ가 뭐 한 180 이상 되지 않는 한 우리 평범하지 않아요. 그렇죠? 평범한 우리들의 기준치로 봤을 때 일회독을 쭉 해서 강의 한 번 들었을 때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건 누구나 그런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한 번 너무 정독을 하기보다는 컴퓨터 일반이나 이건 내 컴퓨터 일반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편구명 상식. 공무원 시험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한 번을 너무 정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다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합격자분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면 동일해요. 모든 분들이 나는 한 번에 굉장히 정확하게 공부를 했고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빠르게 빠르게 계속 반복을 해서 보통 10회도 그랬다고 할 때 강의를 10번 들었느냐. 그거 아닌 거거든요. 강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강의 들은 걸로 나는 모든 공부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강의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 스스로 독학하는 거예요. 책 갖다 놓고 여러분이 모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독학하는 건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게다가 컴퓨터 1반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저는 어차피 이걸 몇십 년 공부해 왔으니까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수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강사라고 하는 역할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떠한 밑거름 기초를 다지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강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모든 공부를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왜 기출 문제가 안 풀리나요? 예를 들어서 유쾌한 정규이론 듣고 상쾌한 단기심화까지 마쳤습니다. 통쾌한 기출 해설로 넘어와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50점밖에 안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50점 나오면 잘하신 겁니다. 나는 이제 강의를 들은 거고요. 통쾌한 기출 해설 과정이 중요하죠. 기출 문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모의고사 지금 단계에서 푸시는 분들 모의고사 아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시험 한 달 전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 배분하는 거, 시험 문제 푸는 연습 이런 정도로 하는 거지 절대 모의고사 문제가 기출 문제보다 더 좋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국사든 무슨 시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기출 문제예요.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직 문제 푸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마지막 시험 한 달 전에 그냥 시간 배분하는 그런 연습. 그다음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연습 정도, 적응하는 연습 정도를 하는 거지 그 모의고사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토막 파고들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는 문제 푸는 연습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예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기출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직렬에 한국사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출 문제들만 여러분들 풀어보셔도 모의고사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기출 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분석하시고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한국사는 고득점을 합니다.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우편미 금융 상식은 조금 달라요. 우편미 금융 상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 시험 때마다 좀 바뀌죠. 내용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2016년도 때 나왔던 문제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정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편미 금융 상식 같은 경우는 조금 기출 문제의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한국사와 컴퓨터 일반은 누가 뭐래도 기출 문제만 철저히 분석하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의 고득점이 나온다. 어차피 만점은 못 받아요. 아시다시피 컴퓨터 일반도 이상한 문제들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건 출제 교수님이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거지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그거는 참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일반도 마찬가지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만 철저히 분석하고 나면 충분한 고득점이 나와요. 기출 문제는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유쾌한 정규이론, 그 다음에 상쾌한 단기심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대충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 이게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와 함께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교재를 중심으로 무한 반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빠른 속도로 유쾌한 정규이론 한 달 안으로 무조건 끝내세요. 그리고 바로 그냥 상쾌한 단기심화 넘어가세요. 1회독 정규이론 공부하실 때는 각 챕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풀지 마시고 2회독 상쾌한 단기심화 과정에서 또는 3회독을 하실 때 그럴 때 문제를 보셔도 됩니다. 문제를 푸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공부하시고 마지막 이제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에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내용 정리를 시작하시는 거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 시언어나 엑셀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부담되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시언어나 또는 엑셀, 자바 뭐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줄여나가야 돼요. 주의하실 건 뭐냐면 통쾌한 기출 해설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교제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무한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거 문제가 잘 풀리는 거 이것만 계속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왠지 문제 풀리고 재밌으니까 고기만 합니다. 아 진법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법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2회독 할 때도 3회독 할 때도 계속 진법만 봐요. 그 다음에 부울대수 아 문제 잘 풀려요. 그러면 또 거기만 계속 봐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다. 문제도 어느 정도인지 잘 풀려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문제도 좀 어렵고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시면서 3회독, 4회독, 5회독 계속 반복될수록 그러한 것들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구멍을 메꿔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시험에 분명히 출제되는 영역인데 예를 들어 캐시 메모리 관련된 내용인데 분명히 나오잖아요. 캐시 메모리 관련된 건. 근데 내가 뭔가 캐시 메모리 관련돼서 뭐만 나오면 자꾸 틀려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놨다가 다음 다음 회독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절대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답답한 질문이나 글들을 보는 게 뭐냐면 강의 다 들었는데 몇 회독을 했는데 왜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문제를 풀면은 5, 60점밖에 안 나올까요?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그것을 80점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어차피 컴퓨터 일반은 80점만 맞으면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80점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가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나가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시라 그리고 반복을 하시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리 강좌는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는 강좌를 듣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욕심을 버리고 강좌는 빠르게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통쾌한 기출 해설까지 마치시면 자동으로 3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부터 물론 모르죠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시는 거죠. 안 풀리는 문제는 다시 한 번 해설 강의도 보시고 또는 정규 이론 교재랑 또 연결해서도 보시고 그리고 또 인터넷도 잠깐 찾아보시고 그래도 또 모르겠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부를 시작하셔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이건 아직 단계는 아닌데 예를 들어 시험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그래도 아직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라고 계속 상당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60점 나오면 충분히 시험일까지 한 두 달간 20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80점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라고 항상 제시를 해드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거 믿고 정말 했는데 진짜로 점수 올라가서 마지막 최종 합격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그걸 끌어올리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죠. 알고 있는 부분만 계속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자꾸 틀리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셔서 점차점차 범위를 줄여나가면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득점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 당부드려요. 한국사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에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일타 강사가 오더라도 많잖아요. 한국사 강사님들은 컴퓨터 일방 강사님들이 한 번 몇 분 안 계시지만 한국사에 모든 직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유명한 일타 강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전환길 강사님부터 해서 우리 배통쌤, 배준환 강사님을 비롯해서 또 많잖아요. 한국사만 하더라도 보세요. 전환길 강사님, 강민성 그다음에 해동한국사도 있고요. 선우빈 강사님도 있죠. 독한국사 있죠. 또 뭐 있을까요? 이중석 강사님도 계시고요. 또 많잖아요. 뭐 또 뭐 있어요. 또 태백강로도 있고 또 뭐 또 내가 듣고 있는 강사님 왜 언급 안 하시나 하는 분들 뭐 일타 강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일타 강사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강의만으로 여러분들 강의 듣는 것만으로 절대 고득점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결국 공부는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오랜 노하우와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 축적된 그러한 내공을 여러분들께 좀 더 빠르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고득점이 가능하지 단순히 아무리 일타 강사 누구 거 무슨 강의 듣는다고 그 강의 들은 것만으로 나는 고득점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듣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일반은 지금 점수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수를 끌어올려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공무원 시험은요. 진짜 시험 100일이 딱 중요해요. 막판 100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 30점은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러내온 것도 중요하지만 막판 100일. 정말 100일 동안 열심히 달려보면 그 열심히 달리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거 자꾸 그것만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건 어차피 내가 맞추는 거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 모르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제발 똑같은 그런 글들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있는데 점수 안 나와요. 매타독 했는데 뭐 몇 점 밖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안 나와요. 그것을 마지막 시험장 가는 그 순간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앞으로 계속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대로 한 번 여러분들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공부합시다. 물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즐거울 리 없고 정말 힘든 과정이죠. 어떤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만큼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없다는 거 힘든 시간이 없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지금 게리기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많다는 거 모두가 그렇다는 거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괜한 투정 부리기보다는 아, 지금 다 힘들다. 나도 잘 이겨내자. 누가 어떻게 잘 이겨내고 버텨내느냐. 이게 결국 승자가 되는 거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에요. 경쟁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계획직 수험생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 100대 1이라고 하는 건 정말 허수예요. 그 안에 내 경쟁자는 정말 10명도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건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계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죠. 물론 지금 단계에서 나는 이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 내용은 다 끝났다. 그럼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시고 연습하시는 거 좋은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완전히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냥 마지막 한 달 전에 문제풀은 연습한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시험 한 달 정도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무한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이상한 돌발 문제 나오는 것들 그것까지 맞추려고 범위를 넓히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점차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범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꾸 불안한 마음에 점차점차 범위를 자꾸 넓혀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막 정보처리 기사 문제 막 풀어보고 쓸데없는 내용들까지 막 보시느라고 괜히 머리 아프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 범위 안에서 거의 80% 나와요. 나머지 한 두 문제 정도 이상한 문제가 막 나와서 그런 거지 한 80% 이상은 항상 나오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 안에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점차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줄이면서 범위를 줄여나가야 된다. 절대 넓혀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힘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 드린 대로 한번 쭉 학습을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가 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라이브 특강을 원래 배준환 강사님 한국사 라이브 특강으로 진행을 할까 했는데 아직 서울 스튜디오 쪽에서 준비가 아직 안 됐고 배준환 강사님이 일정이 있으시다라고 해서 이번 라이브 특강은 그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짝 없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제 이전을 해서 야 이거 세팅하고 하려면 장난 아닌데 바로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세팅 다시 해서 수요일 날 차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 라이브 특강은 제 라이브 특강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라이브 특강은 배준환 강사님의 한국사 라이브 특강 자 뭔가 여러분들 한국사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하실 거에요. 자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없이 수요일 수요일 2시에 진행이 될 거니까 그때 라이브 특강에서 뵈면 될 거 같고요. 이번 엊그저께 인가요? 엊그저께 선물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음 보여드리면 유상통 소개 메뉴에 있죠. 우리 합격하신 분인데 그 이현경 님이에요. 자 이현경 님이 이렇게 김을 보내주셨어요. 저하고 하나는 또 고민석 강사님께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현경 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립니다. 대천김이네요. 제가 대천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대천에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제 기억엔 5살, 6살 때였을 것 같아요. 대천 해수욕장에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답니다. 추억이 있는 곳인데 대천 김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시험 끝나고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이렇게 이런 선물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뭐 내 돈 듣고 합격한 건데 왜 합격수기도 이렇게 많이 남기고 말이죠. 선물도 보내고 왜 이럴까. 항상 우리 전통이잖아요. 유상통의 전통입니다. 합격하시면 반드시 저한테 콜라 보내셔야 되고 천안 연수원 가시면 호두과자 보내셔야 되고 오가는 정이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함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우리 고생할 거거든요. 힘든 시간 같이 이겨낼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군대에서 전후에 그런 것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합격하시고 나면 이렇게 유세계 선물도 보내시고 하실 겁니다. 큰 선물 그런 거 부담돼요. 항상 말씀드리면 콜라 하나 한 박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콜라 하나 호두과자 하나 그 정도 보내주시면 야 합격하셨구나. 저 기쁜 마음으로 콜라 시원하게 한 잔 또 하면서 또 다음 또 강의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가는 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좋아요. 다시 한번 이현경님 감사드리고요. 김 맛나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는 합격수기를 읽으세요. 우리 유상통 스토리도 한번 힘들 때 들어와서 보시고 합격수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2018년도 합격수기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합격수기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도 합격해서 이렇게 수기 한번 남겨야지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부터 시험일까지 아마 하나씩 읽어도 못 읽으실 거예요. 지금 몇 개죠? 344개네요. 2018년도만 344개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도 340일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합격자들은 이렇게 했구나. 하나 읽는데 2, 3분밖에 더 걸리겠어요? 나태해지고 힘들 때 들어오셔서 합격수기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또 뭔가 좀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이야기 마당에 가보시면 우리 합격자 멘토링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우리 합격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답변을 주시고 있죠. 물론 저에게 궁금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또 현직이신 분들, 미리 공부하셨던 분들의 어떠한 조언이 필요하실 때는 여기다 글을 남겨주시면 우리 선배 합격자분들께서 여러분들께 따뜻한 조언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잊지 않고 이렇게 들려서 또 이렇게 답변도 해주시고 하시는 우리 합격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유상통의 새로운 전통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합격하셔서 다음 또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유상통 후배분들을 위해서 또 나중에 또 열심히 또 오셔서 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으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죠. 자 이번 주 유파발은 그냥 간략히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음번 유파발에서는 또 합격자분도 또 전화 인터뷰 연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 좀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주말 쉬지 못하고 스튜디오 이전하고 또 굉장히 바쁠 것 같네요. 빨리 정리하고 지금 막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바쁘고 좀 정신이 없어요. 빨리 안정화시켜서 저도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아직 우리 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마시고 잘 건강관리 유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힘차게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번 주 유파발은 이것으로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